사모사 양사란 자칭 16세 56세 서 X입니다 왜 한쪽에 난을라가니? 안쪽에 이빨 한 개를 발치를 했는데요 너무 꽉 끼워서 그걸 좀 애습하도록 하셨어요 나이가 진짜 중간에 출생하셨는지? 4학년 됐습니다 이제 1년에 사십시오 네 시기가 많이 심했습니다 네 많이 심했습니다 초고리가 더 심했습니다 무궁도 조금 있었어요 저 사람이 같이 못 자겠다고 해요 Q. 코골이 수술을 두 번 받았어요? Q. 코골이 수술을 2번 받았어요? Q. 코골이 너무 심하니까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고 한 번은 개인의원에 가서 입인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Q. 코골이 수술을 2번 받았어요? Q. 코 안에 구멍을 확장하는 수술? Q. 2, 3개월 만에 수술을 2번 받았어요? Q. 코골이 수술을 3번 받았어요? J. 코골이 수술을 3번 Wherever we goلي ejercicio는?! Tell me that your socks is someone who has got this이라.. Q. 코골이 수술을 2번 받았어요? Q. 코골이 수술을 3번 받았던 기관.. Q.ieng alguém handkerchief? Q. 코골이 수술에 Us술이 2번 받았어요 200대 초반이 나왔어요. 와 이거 정말 괜찮은 물건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 하룻밤이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직장에 직원 두 분한테 이 제품을 소개해줬고 또 두 분이 아주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는 5,000원에 면을 받는다. 3,000원에 면을 받는다. 2,000원에 면을 받는다. 네, 내가 면을 받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